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서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여러분 포스터라는 게 내용 전달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가장 만만한 게 바로 타이포, 글자인데요. 오늘은 마, 이게 현수막 디자인이다 시리즈에 이어 이렇게 감각적인 타이포가 돋보이는 마, 이게 포스트 디자인이다를 알려드릴게요. 포스터 디자인을 할 때 가장 눈에 띄는 주제 전달로서 이미지 또는 글자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글자만 쓰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기울기도 느껴지고 마치 움푹 파여져 있는 듯한 느낌의 타이포와 함께 감각적인 포스터 디자인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왼쪽은 무채색 버전, 오른쪽은 컬러 버전인데요. 오늘 강좌 끝까지 보시면 컬러 변경 아주 쉽게 하는 꿀팁도 알아갈 수 있답니다. 그럼 디자인을 시작해볼까요? 컨트롤 N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스터 크기만큼 캔버스를 깔면 되고요. 저는 그냥 A4 사이즈로 캔버스를 깔도록 할게요. 먼저 큼지막한 메인 타이틀을 입력할게요. 저는 도연체를 쓸 거고요. 여기에다가 마, 이게 포스터 디자인이다 라고 쓸게요. 직접 하실 때 여러분들 주제에 맞는 메인 타이틀을 쓰시면 돼요. 아무튼 메인 타이틀답게 크기도 큼지막하게 하고요. 이제 이 글자에 재미난 요소를 주기 위해서 기울기를 먼저 줄 건데요. 제가 이거 기울기를 준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회전을 시킨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는 눕혀져 있는 형태처럼 만들었거든요. 글자를 눕히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바로 3D 툴을 이용하면 정말 쉽게 글자를 눕힐 수 있어요. 다만 그 전에 얼마만큼 기울기를 주고 눕힐지 그 기준점이 되는 소실점이 필요해요. 자 소실점을 미리 만들어 두기 위해 그냥 라인을 이렇게 하나 깔고요.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둘게요. 그리고 툴박스에 보면 로테이트 툴 있죠? 이 툴을 더블 클릭해서 저는 42도만큼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건데요. 이건 뭐 정답은 아니니까 나중에 보시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기울기만큼의 소실점을 만드시면 돼요. 소실점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뒀다면 이제 3D 툴을 이용하여 글자를 재미나게 눕혀 볼게요. 글자를 다시 선택하고 상단에 이펙트 3D 여기 있는 익스트루드 앤 베베를 누를게요. 프리뷰에 체크를 하고 여기 큐브를 잡아가지고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3D 형태로 글자가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제가 예제로 만든 퍼스터는 글자의 두께가 있는 형태가 아닌 안쪽으로 움푹 파여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Depth 이 부분은 클릭해서 0포인트로 한 다음에 두께는 모두 없애버릴게요. 그리고 큐브를 이렇게 돌려가며 미리 만들어 둔 소실점에 맞춰 기울기를 주면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프리셋을 이용하면 돼요. 상단에 있는 포지션 탭을 눌러보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많은 프리셋이 있는데요.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아이소메트릭 탑 이 친구를 선택하고 이제 소실점이랑 글자랑 맞춰보려고 하니까 뭔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OK를 눌러 3D 이펙트를 적용시킬게요. 자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글자 가까이에 다시 가지고 온 다음 글자를 선택하고 우측에 있는 어피어런스 패널을 보면요. 적용된 3D 이펙트가 보여요. 이 제목을 클릭하면 다시 이펙트 창이 이렇게 뜨고요. 마찬가지로 프리뷰에 체크를 한 다음 이제 소실점과 맞추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축은 건드리지 않고 아이소메트릭 탑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X, Y, Z축에서 X축만 건드렸어요. 여기 X축을 클릭해둔 상태에서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1도씩 수정해가며 소실점과 비슷한 기울기를 찾도록 할게요. 저는 한 30도 정도 하니까 거의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했으면 OK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3D 툴을 이용해서 글자를 재미나게 눕힐 수 있답니다. 글자의 행간이 넓다 싶으면 지금 수정해도 적용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행간도 조절을 하시고요. 이제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서 글자는 그대로 옆에다가 하나 더 복사를 시켜둔 다음 음 글자가 조금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를 선택하고 조금 더 두껍게 하기 위해서 Ctrl-Shift-O 글자를 깨뜨릴게요. 깨뜨리고 나니까 이펙트 적용 때문에 외형이 서로 안 맞잖아요. 이럴 땐 보나마나 익스팬드 어피어런스가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상단에 오브젝트에 들어가면 여기 익스팬드 어피어런스가 활성화되어 있죠. 눌러가지고 이렇게 외형과 딱 맞춰줄게요. 그런데 4자가 뚫려있질 않네요. 이럴 때는 스웨이프 빌드 툴을 이용해서 Alt-클릭으로 이렇게 뚫어버릴 수 있어요. 이제 글자를 두껍게 하기 위해서 업셋 패스를 적용할게요. 상단에 오브젝트, 패스, 여기 있는 업셋 패스를 통해서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거든요. 프리뷰에 체크를 하고 저는 한 0.8포인트 정도 더 두껍게 하도록 할게요. 업셋 패스를 적용하고 나면 다같이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께를 키운 이 글자는 그대로 잡아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옮긴 다음에 하나 클릭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다같이 그룹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컨트롤 쉬프트 치러 언그룹을 시켜준 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들은 그냥 다 지워버리고요. 앞서 옆으로 옮겨뒀던 글자들을 다시 여기다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레이아웃을 조금만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살짝만 크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복사해뒀던 글자 있죠?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크기를 좀 작게 키운 다음에 여기다가 이리와 우디가 알려줄게 라고 글도 쓰고 이 친구도 여기다가 위치를 시켜볼까요? 글자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한 20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예쁘게 배치를 시켜줄게요. 자 사실 뭐 여기까지만 해도 나름 괜찮은 디자인이긴 한데 메인 타이틀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치 글자가 안쪽으로 움푹 파여져 있는 듯한 느낌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글자가 움푹 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선 글자마다 덩어리를 다 낸 다음에 색깔만 잘 적용하면 되는데요. 일단 적용할 색상을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사각형 3개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여기다가 하나는 K40% 컬러를 적용하고 하나는 60% 또 하나는 70%를 이렇게 모두 다 무채색으로만 적용을 할게요. 참고로 디자인하면서 컬러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된다면요. 저처럼 무채색으로만 일단 하세요. 제가 이따가 한꺼번에 컬러 변경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글자를 자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기준선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입력한 글자를 보면요. 여기 미음이나 디귿자 같은 곳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기 쉬운 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의 기울기를 기준삼아 다 잘라줄게요. 자 그러니까 라인 툴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라인을 그어준 다음에요. 마찬가지로 잘 보이게끔 라인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고 두께는 0.5포인트 정도 조금 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Alt키를 누른 다음에 같은 기울기만큼 이런 식으로 조금 길이를 키우도록 할게요. 이제 잘려질 부분에다가 이 빨간색 라인을 다 위치시켜 줄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감각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제가 마하고 느낌표를 잘라서 표현해 볼 테니까 어떤 감각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컨트롤 Y 아웃라인 모드로 들어가서 잘라버릴 구간을 다 표시해 줄게요. 스마트 가이드는 컨트롤 U로 잠시 꺼두시고요. 일단은 여기에 하나 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다음에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잘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자른 다음에 여기 느낌표 끝에도 이렇게 자르면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다 했으면 다시 컨트롤 Y로 밖으로 돌아와서 이제 글자와 잘라둔 라인을 다 같이 선택해서 툴박스 있는 세이퍼빌드 툴을 이용해서 각각 자르도록 할게요. 혹시나 세이퍼빌드 툴 아직 사용법을 잘 모른다면 지금 보이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일단은 암호 색상을 적용한 다음에 세이퍼빌드 툴로 각각 덩어리를 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리고 얘들은 한 덩어리로 하고 여기도 한 개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고 여기도 덩어리 내야겠죠. 이런 식으로 세이퍼빌드 툴로 각각 덩어리를 다 내줄게요. 이제 덩어리 다 냈으니까 하나씩 선택해서 마치 위쪽에 태양이 있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명함이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며 색상을 적용할게요. V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고 I 아이드로프 툴로 클릭하면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덩어리된 친구들을 색깔을 적용해 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색깔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진하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친구랑 다 같이 제일 옅은 회색하고 여기도 옅은 회색 그 다음에 이거는 진한 회색을 적용하고 이 친구 두 개는 연한 회색을 주고 그 다음에 이 꼬다리는 이것도 짙은 회색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색상 적용을 다 했다면요. 빨간색 기준 라인들은 툴박스 있는 마술봉을 이용해서 클릭 그리고 딜리트 하면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지울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막 글자를 보면 여기 옆에서 사람이 걸어오다가 냥 하고 빠질 것처럼 움푹 파여져 있는 느낌이 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디자인 감각을 살짝 태워서 글자를 다 파버리면 됩니다. 제가 나머지 글자들도 다 적용해 볼게요. 남은 회색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다시 지울 수 있게 되고요. 남은 회색은 물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울 수 있도록 여기도 생활이 많아요. 짜잔 글자 다 팠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눈에 더 들어오죠 이제 포스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전체 배경을 하나 깔도록 할게요 이 친구의 색상은 K5%로 아주 옅은 회색으로 하고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포스터에 들어갈 일시, 장소, 대상자, 로고 같은 것들은 이렇게 미리 만들어둔 걸 가지고 왔어요 얘네들은 제가 똑바로 넣었는데 이것마저 이렇게 메인 타이틀처럼 돌려버리면 보는 사람도 고개가 돌아버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넣었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디자인 학원 간에 항상 누가 많이 보는지 제 3자의 입장을 생각하며 디자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멀리서 누군가가 이 포스터를 볼 때 마 이게 포스터 디자인이다 라는 메인 타이틀이 눈에 확 띄어서 어 뭐지 포스터 디자인 하는 걸 알려주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관심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포스터 가까이에 다가와서 여기 있는 상세 내용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포스터 디자인에 있어 누군가를 이끌기 위해선 디자인의 리듬감 즉 큰 건 크고 작은 건 확실하게 작게 해서 서로서로 죽이지 않는 디자인을 하면 좋아요 상세 내용도 중요하다고 이것도 크기를 막 키워버리잖아요 그러면 메인 타이틀도 눈에 안 들어오고 이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서로서로 시선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터가 벽에 걸려 있건 웹에 올려져 있건 지나가는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리듬감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랍니다 자 그리고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컬러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디자인할 때 컬러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죠? 그럴 때는 저처럼 그레이 스케일 즉 무채색으로만 일단 컬러를 입히세요 이때도 너무 많이 컬러 쓰지 말고 많아봤자 3개에서 4개 그러니까 3, 4도 정도만 사용해서 무채색 컬러를 입히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일러스트레이터 강좌 초반에 알려드린 내용인데 리컬러 아트워크를 사용하면 정말 쉽게 컬러 변경이 가능해요 자 바탕을 포함하여 모든 오브젝트를 다 같이 선택한 다음에 상단에 에디트 그리고 에디트 컬러 여기 있는 리컬러 아트워크를 누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에디트 탭을 눌러보면 이렇게 사용된 컬러가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컬러 포인트를 하나씩 잡아서 이동시켜 보면 총 4개의 컬러가 이렇게 자유롭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4도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컬러를 적용하지 말고 처음에 컬러감 잡기가 힘들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무채색을 사용했기에 각각의 컬러 포인트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요 컬러를 변경할 때도 어느 색상이고 모아가지고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사용하면 더욱더 컬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파란 톤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파란색 계열 쪽으로 다 같이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져가는 게 컬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요정도 했다면요 의도된 경우라면 배경부의 이 컬러 정도만 요런 식으로 다른 색깔로 바꿔보면 예쁜 컬러도 만들 수 있답니다 음 파란색 배경도 나쁘진 않은데 요런 식으로 파란 글자에 노란색 배경도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글자랑 배경이랑 뭔가 분리가 돼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죠 자 저는 이렇게 해서 포스터 디자인을 모두 완성을 했답니다 자 오늘은 타이포가 돋보이는 예쁜 포스터를 만들어봤네요 3D 툴을 이용해서 글자를 재미나게 눕히는 방법 글자를 파버리는 방법 컬러 입히는 방법까지 오늘 강좌 정말 많은 팁을 알려드렸어요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너무나도 쉬운 게 디자인이니까 여러분들도 하면 다 됩니다 일단 해보세요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이왕 배우는 거 늘 실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멋진 퀄리티의 예제들로 알려주는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 채널 구독하고 알림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